안녕하세요. 캐나다 경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37번째 토픽은 캐나다 렌트 시스템 붕괴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8호 9일자 토론토 스타 기사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에 양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높은 토론토와 벤쿠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들은 태고와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8월 초, BC주는 9월 1일부터 태고 유예가 해제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천 건의 태고 통지가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랜 긴장이 전환점을 맞았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뷰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공정하게 판단되고 고정관념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양쪽 모두에서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6천명 이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 미지불에 대한 퇴거 명령에 직면하고 있으며, BC주는 12%의 세입자가 이 기간 동안 전액이 아닌 일부 지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저렴한 유닛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완공되면 두배로 임대료를 올리고 정부는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홈베드룸 유닛 렌트 가격은 토론토 8.3%, 벤쿠버 5.9% 떨어졌습니다. 평균 렌트비는 토론토 2100불, 벤쿠버 2070불로 떨어졌지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GTA EQ 기준 1.8% 증가, 가용률, 지불 비율한 노티스를 받은 유닛을 포함한 가용률은 3.2%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없으나 외곽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아 떠나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Ontario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관계자는 퇴거 명령보다는 임대를 유지하는 상환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BCG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관계자는 BCG가 운영하고 있는 렌탈 보조 프로그램인 RAP와 SAFER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분쟁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레지전셜 타운시 브렌치는 평균 16주가 소요되며 온라인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BCG 세입자 15% 이상이 렌트비의 업무를 다할 수 없거나 전액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격이 기적처럼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렌트비 상환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안인 184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한 커뮤니티 단체인 에이코는 코비드 퇴거 금지 및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테 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렌트비 미납 시 처음에는 동정하였으나 계속된 변명과 대화조차 거부하여 온타리오의 렌우루 앤 테넌트 보드에 접수하였으나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기지 및 기타 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캐나다의 렌탈 시스템에 지나친 불공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BC주가 운영하는 RA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bchousing.org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임금 가족을 위한 펀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세이퍼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상기 I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